잠자는 사람을 염려하기보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깨어있다. 있던 신부들의 실망하고 지친 상태를 걱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계속 가야 하지만 길은 험난해서 주님의 도움을 계속 구해야만 한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위기의 순간에 도망갔다.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의 눈에 낯설게 보였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단호한 표정을 본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인 채 불길한 예감을 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며 천국의 자리를 요청하였다. 그럴 진데 우리도 때로 이런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친밀감을 느낄 수도 없고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그분은 저만치 앞서 가시는 것처럼 느낀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그릇된 생각을 했다. 우리 또한 항상 우는 사자와 미혹하는 미끼의 위험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높아진 교만과 생각은 우리 시대에 광범위하게 나타난 사상과 인본주의 이론들이다. 우리의 약점들과 근시한적 사고는 고난을 회피하고 대안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치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세상의 올무에 걸려들곤 한다. 통치권이 세상에서 남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조차 세상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사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신자들의 당혹스러움은 성령의 소욕과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이 펼출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신자들도 이런 당혹스러움의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 어두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잘 인내하여야 한다. 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조차 먼저 심한 고통과 순환을 당하신 후에 자신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또한 해산의 진통을 통과 중이고 만약 무사히 통과한다면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안락과 종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과 충돌한다. 세상의 문이 닫혀가는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 세상적인 생각은 다른 어떤 것에 못지않게 흔히 나타나는 외식의 증상인데 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의 거둬 속에 사탄이 확실하게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죄로서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자들이 범하는 근본적인 오류는 현세적인 세상을 그들의 상급으로 택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자신의 보물로 삶의 목적으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한다. 부유한 삶은 들의 꽃처럼 잠깐 지나가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부유하지 못한다. 순환을 받으시려 오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이 예고되었다. 많은 교회가 베드로처럼 실수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를 통해 배웠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특검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 했고 말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와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겸손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과거에 좋지 않았으나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과거에 좋았으나 점점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순간에 분리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여정이다. 삶에는 옛 삶과 새 삶이 있고 그 둘은 매우 다르다. 사람은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본질의 실체가 훤히 드러난다. 사랑과 성숙은 고난의 결과로 다듬어진다. 우리는 곧 암흑시대에 진입할 것이고 그 과정의 일부를 목격하고 있다.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무지하게 세상의 소리를 택할 것이고 현명한 이들만이 매우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실망하고 지친 이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실망은 인간 조건 중에 하나로 성숙한 자는 그것을 포용한다. 이것을 이겨낸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 좁은 길은 겨우 주님 한 분만 동행할 수 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기만 한다면 땅에서 있을 시간은 하늘에 쌓아둘 보아들의 크기와 비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시간을 주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더 준비가 필요하거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날은 오늘 내일일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단정하지는 않아야 한다. 진정한 신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멘